반갑습니다. APT자연구소입니다. 오늘도 저희 VIP 추천 종목 나가려고 하는 종목 하나 있어가지고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해당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고객센터 18336014로 전화주시면 저희 상담원 분들께서 아주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주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매매 전략표까지 세세하게 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목표 수익률이 20%이기 때문에 평균가 기준으로 해서 잡아드리는 거라서 계산이 된 거고 저희가 매수매도 타이밍 다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VIP 종목 추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글로벌 전자제품 제조기업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판매처가 확실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가든 제품, 주방, 가전, 자동차 같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 LG전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 시장에서 세계 1위가 삼성전자, LG전자, 쌍두마차인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현재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급증, 그리고 이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방산업의 호황이 이어지고 있고, 생산 능력을 현재 확대하고 있고 또 이거를 통해서 매출이라든지 수익성 개선에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 4분기 누적 기준으로 올해 목표제 이미 초과 달성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4분기 실적이 곧 나오겠죠? 역시 긍정적인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강제품 수급 불균형, 거기에 따른 반사이. 최근에 중국 정부가 탄소중립을 해야 된다. 그리고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북부지역, 그러니까 화북지대에 있는 베이징 지대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 있는 제철소에서 4개월 동안 생산량 감축 지시 소식이고요. 철강 생산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력난을 경험한 중국이 전력사용 제한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중국이 얘네들이 좀 특이한 게 자, 이렇게 이제 다칩시다. 여기, 여기 티베트하고 위구르는 좀 지읍시다. 여기 위도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자, 이게 반으로 그어놔가지고 이 위쪽은 추우니까 난방시설을 깔 수 있게 해놨어요. 얘네들이 공산당의 법으로. 근데 이 이남에서는 난방시설을 안 깔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난방하고 싶으면 개별난방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네, 한간에서는 만약에 이 이북지대에서 국가가 까는 것만 중앙전력시설을 만약에 돌리게 되면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좀 이제 에너지를 쓰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1950년대 마오쩌둥 시대 때 만들어진 게 아직도 이제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차트 보시면 바닷건에서 힘을 모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조정받는 상황에서 충분히 20% 수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다시 한번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고객센터 1833-6014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